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23년 공식 지도입니다. 중국의 극동지역,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은 볼쇼이 우스리스키 섬 전체가 중국 영토로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러시아는 중국과 이 섬을 반반씩 나누기로 국경선에 합의했지만 중국이 슬그머니 섬 전체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러시아는 며칠간 침묵하다 두 나라는 국경 문제에 공동 입장을 갖고 있다는 모호한 반응만 내놨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경제 자문으로 반푸틴 운동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밀로프 전 에너지부 차관은 러시아가 중국의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포탄이 부족한 상황이 됐고 바그노 그룹 프리고진의 무장반란도 포탄 지원 부족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 하는 건 북한이 가진 포탄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선전 매체들이 북한을 발전한 나라로 미화하기 시작했다며 북러회담을 앞둔 러시아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북한 국립운위원장과 함께 발전한 나라로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국립운위원장과 함께 발전한 나라로 미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국립운위원장과 함께 발전한 나라로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